최근 많은 분께서 팔라완 여행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팔라완을 갈 수 있는지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백신도 보급되고 완화되는 지역도 있다 보니 문의가 많으신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수정본입니다 같은 팔라완이지만 엘리도와 코론 그리고 푸에르토 프린세사의 지침과 내용이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여행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필리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현지인 대상으로만 가능합니다 해외여행이 풀린다고 해도 이 시스템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참고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을 위해 더 편한 여행이 되도록 이곳 팔라완에서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사항도 영상으로 변할 때마다 제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INFRANJO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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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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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